다음 문자 확인합니다. 끝번호 3340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상암동 월드컵파크 4단지 33평을 매수하고 싶은데 어느 금액대에 사야 하는지, 또 정보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 사야 하는지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상암동의 아파트입니다. 월드컵파크 4단지 아파트인데요. 매수 시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매수 시기, 많이 질문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상담하면서 답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주변의 다주택자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내용으로 인해서 다주택자 물건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법인에 대한 보유세를 높였으니까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법인을 제외시켜놓고 개인들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언론 뉴스에서도 보듯이 다주택자들, 정치권도 그렇고요. 보시는 대로 대부분 1세대 1주택 1가구를 남기기 위해서는 가장 내가 선호하는 걸 남깁니다. 지금 보시는 지역의 상암동 월드파크 아파트, 나름대로 상급지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이 나중에 주변, 서울권 외곽 지역, 수도권 지역에 매도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수 시점,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현 시점에서 가격대가 11억대, 11억 중방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1억 4천에서 11억 7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33평 말씀하셨고요. 791세대, 15년 차입니다. 주변에 아파트들을 보시면 지금 상암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게 지금 월드컵파크 4단지인데요. 주변에 이 파란색으로 나눠져 있는 아파트들이 상급지, 1급지 아파트입니다. 보시는 대로 그 안에서 지금 4단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3,400 정도 나옵니다. 3,400 정도. 가장 높은 가격대의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내에서 선도하는 아파트입니다. 가격대를.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주변에 앞쪽으로는 수색역이 있고요. 또 바로 인근에 보게 되면 디지털 미디어역, 공항철도, 경위중앙선, 그리고 6호선까지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향후에 부천 원종에서 홍대까지 이어지는 상암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우수하고요. 또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지역 내에서도 대장주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기적인 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매입하시는 게 맞고요. 다주택자 물건이나 휴휴츠, 규제 대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부분 자체는 기대하지 않는 부분 자체가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혹시나 하는 부분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게 되면 잘못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 가장 본인에게 맞는 금액대의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게 올바른 전략이 아닌가 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